제주시 을 선거구는 보궐선거로 당선된 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재선을 노리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16년 만에 총선주자가 교체됐습니다. 세계선거구 가운데 유일하게 진보정당에서도 총선주자가 이름을 올리면서 다자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KCTV 등 언론 사사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주시 을 선거구 판세를 정리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2년 전 보궐선거에서 중앙당 전략공천을 받아 제주에 처음 출마했던 김한규 의원. 당시 상대 후보와 초접전 끝에 신승을 거두며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김한규 의원은 읍면 지역과 원도심에서 상대적으로 열세였던 반면 아라동과 삼아지구, 이도동 지역 등에서 높은 지지를 얻으며 역전승을 이뤄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제주시 을 선거구는 재선을 노리는 현역 의원과 처음 출마를 선언하는 후보들 간 다자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16년 만에 총선주자가 교체됐고 다른 선거구와 달리 진보정당에서도 2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대진표가 짜여진 이후 실시된 KCTV 등 언론 사사 첫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일찌감치 격차를 크게 벌리며 앞서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다만 정당별 지지도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정당의 연령대별 선호도가 뚜렷이 갈린 만큼 향후 총선 과정에서 표심에 얼마나 반영되느냐가 최대 변수입니다. 현역 프리미엄과 보궐선거 이후 2년 만에 치르는 선거에서 견고한 지지 속에 민주당이 수상할지 아니면 여당과 진보정당에서 출마한 새 인물이 격차를 줄이며 승기를 잡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특히 이전 선거에서도 입증됐듯 인구가 많고 연령층이 상대적으로 젊은 아라와 봉계, 삼화, 이도동 표심 그리고 이번 여론조사에서 3개 선거구 중 유일하게 30%가 넘었던 부동층의 선택 여부가 을 선거구의 최대 풍향계가 될 전망입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KCTV 제주방송과 한라일보, 뉴 제주일보, 헤드라인 제주가 한국갤럽의 의뢰에 지난 4일 실시됐으며 보다 자세한 조사 개요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